presented by KCBO What does it ware? There was a pur 따로 made it. It designed풋 hieroglyphics used這邊 forоры built-in Ice Cell kann write-in So what happened was you can say 말씀하신 대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펌프는 동작하다 보면 열이 나게 되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별도의 기기 냉각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기 냉각수가 들어간과 동시에 이쪽 씰링을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씰링을 OL 씰링을 하게 되죠 근데 개선된 냉각체 펌프는 전원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씰링 구역 자체를 물리적으로 아예 차단시켜버려서 씰링 자체가 원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 2차 순환기관, 여기 1차 순환기관, 2차 냉각 이거는 여기서 전후 발생 장치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발행발자가 똑같았는데 이쪽에 그거를 안전장치로 저렇게 자연스러운, 네이추럴 그러니까 우리 공급 현상공 대상시에는 오늘도 우리 생명팀으로 한 게 이게 발생해서 도시마도 좋았고 말이죠 하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쪽에도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좋고요 이건 뭐 저기 미니어측 만든 거 하고 길라이브리티를 정답하는 측면에서 여기서도 혹시나 많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매일 이게 옛날 펌프는 옛날 펌프는 초창기 펌프여도 여기서 찌끔찌끔 실이 새어나는 게 있었고 아 그거 아주 옛날 옛날 펌프 아 요즘은 요새는 지금 이제 에이탈 편사팀 들어가는 거는 아예 실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이제 전원에 의해서 실링하고 있는 게 전원이 공급이 끊어져도 유리적으로 아예 실링 구간이 스탠디스틸 실이라 그래갖고 축 자체가 더 떨어지면서 잠격을 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예 이제 잘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항상 다른 데서 안하고 요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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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죠 양방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스톱된 삶과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하니까 진짜 다행히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장 그런 이제 초창기 네 지금 현재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이렇게 고장으로 많이 줄었다가 볼 수 있네요 그죠 스탠드스틸 펌프 셀링펌프는 저희가 부산한 거지만 세계 신형 원전들이 스틸스틸 펌프가 개발해서 네 요거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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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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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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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